오늘 이거 할꺼야? 해! 오늘 이거 여기만 할꺼야 고기만 해봐 아 할머니가 할꺼야 니 해 난 거기로 연습 다 했어 해봐 아니 내가 가르쳐준다니까 아휴... 가르쳐줬대 조금만 니 조금 더 하고 해봐라 해봐 할머니 하라 이거 오른손으로 내 하라고 응 이기지? 응 그거 미 아니야 여기가 도야 이 도야 왼손 응 할머니 응? 맞지? 미 세 번 이렇게 여 응 여 가운 손가락으로 응? 가운 손가락 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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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아 그렇게 하지말고 이거 미만 누르라고 미루? 아니 이렇게 이게 미야야 이거 똑같은기야 아니 미루 이거 확보보라고 응 봤다 이거 두박자야 두박자치? 아니 아니 한 박자 한 박자 두박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라 이럽다 아니 이렇게 하라는 거 응 해봐 할머니가 해야지 야 니 더 잘해야지 난 이럽다 전집해야 돼 여기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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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봐 잘하는구나 무슨 그렇게 하면 돼 해봐 해봐 어디야 네네 해내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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